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무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승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분쟁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해답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였던 성적인 음란에 대한 문제였고 여기에 바울은 성경적인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순배와 함께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는데 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왔고 고린도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영적인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인 예체질, 옛사람을 완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 누룩을 가지는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묵은 누룩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묵은 누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추해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언문에는 계모고 아버지의 첩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불륜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에서 건면을 통해서 갱신하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권력자였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겠지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고 말을 하면서 당사자의 회개와 교회의 갱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6절에 누룩 비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르듯이 재의 누룩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 전체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와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께서 시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으로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승절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란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옛사랑 옛체질,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적 음란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운동과 인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회가 한 150명 정도 있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누구를 구속해야 된다? 아니다 누구를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150명이 있었던 카톡방이 반으로 나눠져서 구속해야 한다는 안수집사님들 75명 반 구속 안 해야 된다는 그 안수집사님들 75명 반으로 나눠졌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만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부 지교회를 인도했을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축구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인 옛사람, 옛체질, 옛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소를 바라보면서 그리소 안에서 세트를 가출하는 가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복음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세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바리세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이고 또 남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음으로 살리는 빛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죄의 누룩을 또 세상의 누룩을 바리세인의 누룩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새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해야 할 천국 누룩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해야 할 천국 누룩입니다 오늘 사도바올이 말하고 있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신 누룩은 천국의 누룩이었고 복음의 누룩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정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적은 양의 누룩이 주위의 밀가루의 반죽을 다 변화시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누룩이 복음의 누룩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누룩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받게 되어지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고 또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복음의 누룩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변화를 받냐면 상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재문제, 사단의 문제가 그리스로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로를 믿는 순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도 하나씩 하나씩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변화받게 되는 것인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누룩을, 천국의 누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전파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고 온 천안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죄의 누룩에서 또 세상의 누룩에서 바리세인의 누룩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누룩 속에서 천국의 누룩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묵은 누룩과 전파해야 할 천국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님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현장에서 천국의 누룩을 이 복음의 누룩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회를 받아라